정의당 진보당 지금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정청래 최고위원관 또 임혁택 임혁백 공관위 위원장 이들이 불을 폭 질러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키워서 산불처럼 만든 방송이 어제 있었죠.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들 저는 일단 임혁택 공관위원장 선거제 문제 권역별 비례제를 제안을 해서 공관위원장이 할 일이 아닌데 고난밖에 이런 공급을 하나 그리고 바로 직후에 정청래 의원이 인터넷에 SNS에 공개됐어요. 민주당이 한 세계를 더 가져와야 된다. 자선사업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아니 무슨 자선받제? 지금 다른 군소정당들이 자선받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거지도 아는 거예요? 거지당도 있어요. 그렇지 거지당도 있긴 있어. 거지당도 있는데 진보정당들 군소정당들을 거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팔을 깨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일 야당에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언급을 자선사업이다 이런 언급을 하는 거는 제가 좀 황당했고 선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제 이 방송에 정청래 최고가 출연을 해서 선거제 문제에 불을 당긴 거예요. 거의 다 정리됐다. 우리가 자충원에 대해 지난주에 방송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변희 대표가 취재한 바로는 병상에서 입장이 정리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다 연동형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아니 뜬금없이 공관위원장, 수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 이건 당에서 입장이 바뀐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사실은 변희재 대표의 어떤 취재만으로 방송을 하지 않아요. 저희도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라인들을 다 총동원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선거제를 어떻게 운용해야 범진보진영 또 더 나아가서 차후 대선까지 우리가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다 취재를 하잖아요. 그 취재에서 최근에 연동형으로 급격히 물살을 타고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군소정당들에서는 다 연동형을 약속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동형으로 정리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 초일 겁니다. 1월 초에 갑자기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끼리 모이고 그리고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모이면서 연동형을 전제로 비대신당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시그널 없이 어떻게 그걸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걸 제가 어제 백티비에서 김종대 정의당 비대위원하고 토론하면서 물어봤어요. 뭐 언젠이 왔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비대신당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정확하게 1월 초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의당을 찾아왔다. 그래서 비대위원들 앞에서 민의당은 연동형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움직였다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확인을 해줬네요. 네, 확인해줬고 당연히 이쪽에서는 당신 개인 생각이냐, 이재명 등등 당론이냐 당론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으니까 움직이지. 내 개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다 얘기된 당론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자, 당에 있어서 가장 책임이 있는 자리 당대표죠. 그다음에 원내에서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보면 원내의 관행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원내 교섭단체끼리 서로 만나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인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힘. 당대표가 결석되면 원내대표가 자동으로 승계받잖아요. 이런 힘을 봤을 때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전부 다 이건 당론이고 연동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수석 최고위원이 왜 갑자기 병리평으로 가자고 저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팩트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건 김종대 의원이 아마 방송이 나오죠. 지금 오늘 7시에 팩트 방송에 제가 말한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네, 김종대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제 녹화한 게 오늘 실망 나가거든요, 7시에. 그대로 나갈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아니, 실망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거 먼저 까도 되는 거예요? 당부. 미안합니다, 팩트TV. 아니, 근데 제가 질문했으니까. 저 오늘 방송 중에서. 아무도 질문 안 해요, 나머지 질문을 아니지.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끝나고 제가 전역을 했어요, 같이 패널들끼리. 저하고 김종대 의원하고 팩트TV 관련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정청래 최고가 전당원 투표자로 뒤엎겠다 그랬을 때 아마 김종대라는 분의 방송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잘 알 텐데 이분이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람 좋고 그러잖아요. 실제 그대의 사람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분노를 못 참더라고. 전역스타일. 네, 전역할 때. 왜냐하면 공당이, 공당의 원내대표가 당론이라고 얘기해주면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리고 그게 정당 하나가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소득당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여러 정당에다가 확실을 줬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다시 병립형으로 바꾼다고 하면 병립형이나 연동이라고 했을 때 군소동당은 선거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연동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비례만 준비하면 되는데 병립형이라고 하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전략이 바뀌는데 이게 지금 1월 초에 통보가 돼서 연동이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1월 말에 뒤집어버리면 선거 전략 다 바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말이 되냐. 그럼 오늘 지금 다 일제히 반발을 하고 난리가 난 게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닌 거야. 만약에 진짜 정청대 말들이 바뀌어버리면 이 정당들은 처음부터 선거를 다 다시 설계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비례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비례를 나갔을 때 누구를 까내겠습니까? 비례 출마, 아니 지역 출마에서. 민주당이 제일 주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김종대 같은 사람 좋은 사람도 분노를 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이 정청래, 이동형이 저지른 힘들은 자칫하면 민주당을 끝장낼 수 있는 위험한 반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기친 거예요. 정의당 입장, 진보당 입장에서 보잖아요. 홍익표한테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지금 정청래만이 맞으면 홍익표한테 사기당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공익표가 다시 돌아갔다 하면 민주당에서 사기친 게 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자신 있었냐면 원내대표하고 지금 특검법 재의결 등등하고 지금 또 재의 특검법들을 준비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이 해왔거든. 홍익표가 사기칠 수 없다. 매일 만나서 지금 원내전략을 짜고 있는데 특검법 재의결 등을. 어떻게 사기치기 위해서 믿고 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엎어지면요. 모든 약관들은 다 깨지는 겁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대 씨는 설마 그런 짓을 하겠냐, 민주당이. 그게 지금 믿고 있는 건데 너무 몰상식한 형태가 나왔으니까 최고위원하고 일개 유튜버가 나와서 엎어버리겠다고 하니 이게 공당 맞냐. 아직까지 그렇게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 안 했지만 남의 당에다가 통보했으면 당론 정한 겁니다. 그걸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바꾸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어요. 독립형인지 엄동형인지 본인의 뜻이 어딘지 언급한 적은 없는데 정의당이 그렇게 통보를 했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보를 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 3.3에서 짜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투트랙이죠.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이 짜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쪽 가까운 사람이 이런 요구도 했다는 거예요. 투트랙 말고 한 틀을 합시자. 실제로 합시자. 그러고 고 총 책임자가 누구냐. 이래경 씨라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께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진보당, 정의당 이쪽이 난리가 난 이유는 25일날도 민주당이 선거제 논의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할 상황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왔거든요. 지금 보세요. 분명히 일정한 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도 당의 원내대표가 특검을 통해서 같이 연대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기를 쳤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당론 정한 상황 아니라고 그러고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의제에 나가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걸 돌파하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갖 난리들이 지금 났어요. 지금 보면 열린민주당에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묻습니다. 전체 화면 보여주세요.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총선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또 총선은 독점사업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죠. 거기다가 지금 보세요. 천호선 사회민주당 오늘 노무현 팔지 마십시오. 당연히 총선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자선사업이라고요? 병립형이야말로 양당이 군소정당의 표를 빼앗아 독점하는 탈취 아닙니까? 이 탈취가 안타까워서 문재인 대통령도 또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다당제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랬는데 지금 더더욱 이 바로 누구? 이대경. 멘토라고 하는 이대경 대표가 지금 연동형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대경 씨가 지난번에 혁신위원장 되자마자 이재명 대표하고 너무 가깝고 이분의 과거에 운동할 때 과격한 반응 때문에 낙마가 됐었는데 완전히 그때 지금 조선에 못 봤는데도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왜 이런 말을 나왔냐면 이대경과 이재명이 너무 가깝다. 뭘 혁신이냐 이럴 때 말이 나왔던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멘토야 멘토. 자칭 자칭.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비례를 준비하고 있는 신당 준비하는 이 투트랙을 관리하면서 조정도 해주고 합치기나 얘기도 하고 이분이 지금 어제 서울의 소리에 나가서 유용화 박사랑 인터뷰하면서 설명을 했어. 이 플랫폼 정당. 범민주 플랫폼 비례신당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멘토가 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정의당이나 교무속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정났다고 해서 가는 거고 그럼 그 과정에서 벌써 1월 초부터 지금 20일 동안 작업을 하고 언론도 많이 나왔습니다. 작업한다는 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정의당한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멘토가 가서 오히려 더 컨설팅을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는 결정났다고 100% 믿고 움직였단 말입니다. 20일 동안에 정총래든 누구든 결정 안 왔다고 통보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 왜 지금 움직이고 있냐. 갑자기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멕백 위원장에 툭 던진 다음에 그런데 그건 그냥 넘어갔는데 정총래 위원이 전당원 투표까지 거론하니까 이건 판을 깨자는 얘기는 아니냐. 심지어 내전을 하자는 얘기 아니냐. 전쟁하자는 얘기냐 이거 완전히.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제가 얘기하면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아요. 책임당원이. 그 100만 명에 선거를 하겠다고 그러면요. 그 100만 명 중에서도 군소력란과 연관된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기려고 붙을 거고 정총래 이동현은 이기려고 붙을 거고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완전히 이거는. 그럼 총선 앞두고 한번 내전하겠다는 얘기냐. 이거는 진짜 정말 물상식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채팅방에서도 자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왜 혼란이 왔냐면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을 지지하는 것처럼 우리 방원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에게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연동형을 해야 이길지 병리평을 해야 이길지를 판단해보겠다는 뜻을 얘기를 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이 민주당이 이기는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 김어중과 이동현이 한 거예요. 그게 왜 이재명의 뜻입니까. 이동현이 방송에서 떠들면 그게 이재명의 뜻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조중동이 했지. 조중동이 얘기했어요. 이재명이 병리평의 뜻이 있다고. 조중동의 해석을 김어중과 이동현이 받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제도에서의 워딩은 첫 번째 발언이 지는 선거가 안 된다. 그렇죠. 멋있게 지는 건 필요 없다. 병리평이 아니냐고 오일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병원에서 홍의표 대표한테 연동형 맞다고 얘기하니까 홍의표 대표가 간 거 아닙니까. 전달한 거죠. 퇴원한 다음에 얘기할 때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이기는 것과 원칙을 조화롭게 해보겠다. 그래서 아 이거는 한마디로 플랫폼 정당을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민주당도 참여하면서 자매 정당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워딩은 연동형 상에서의 민주당도 참여하는 플랫폼 미래신당이구나. 다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서 반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결정난 거로 끝난 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 아니 지난주에 장충우돌 할 때 이동형 작가가 슬쩍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한 발자 뺐죠. 이동형도 말해서 연동형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 가면은 미성 정당 만들어야 된다고. 아니 어떻게 얘기했냐면 충분히 연동형으로 가도 민주당이 크게 손에 안 보는 법마블을 치렀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렇죠. 본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 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전달됐고 그게 공식적으로 타당들에게 전달돼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그냥 쿠데타기 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제 갑자기. 아니 김어준하고 이동형 정도 그렇게 뭐 김용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떠들어대면 그러면 뭐 지금 전쟁이 전쟁이 아니게 됩니까. 지금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종훈 같은 놈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조종훈 김어준이 밀어줬고 양정철이 조종훈을 갖다 넣었잖아요. 아직도 몰라요? 다 얘기해드렸잖아. 조종훈 같은 놈이 나오면 어떡하냐. 지금 병리평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집어넣었죠. 그렇죠. 지금 병리평 가게 되면 오히려 조종훈 같은 사람이 더 나옵니다. 지금 봐. 세상에. 전병원도 탈당했어. 전병원도.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비례하겠다고 어중이떠중에 오는 애들 중에서 탈당하는 새끼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시청자들이 권하고 싶은 게요. 그 당시 연도경이었지만 유성정당 만든 패거리들이 지금 이제 병리평을 해가지고 완전히 해먹겠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올빵원인데 더불어민주당이었네. 그때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순번 명단 쫙 보세요. 어떤 인간들이 됐는지. 기가 막히잖아. 전부 다 이익집단이야. 전부 다 이익집단이었어요. 그거 아마 제 상식으로는 돈 좀 냈을 겁니다. 이익집단이 원래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짠 자들이 더 크게 먹으려고 병립한다는 얘기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에서의 실패 사례를 가지고 지금 새롭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개혁 연합 플랫폼을 얘기한다는 것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구조를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습니까? 실제로는 김호준, 양정철 등등이 뒤에서 부추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빵론 얘기하면서 이제 위성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성정당 모양만 안 나오게 했지만 다 위성정당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당을 급조했기 때문에 그 급조하는데 누가 동원됐어요? 시사타파와 개국권이 동원됐잖아요. 그 자들이 지금 똑같이 움직이면서 뭘 하자고 병립형 하자고 있잖아요. 병립형.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따랑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딴지에서 뭐 하자고 합니까? 병립형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병립형이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원하는 거잖아, 지금.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원하고 조중동이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를 통해서 진보당과 정의당에 통보를 한 거예요, 지금. 연동형 가겠다고 준비들을 해라. 그러면 이재명 명심은 어디냐? 연동형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분과 신리를 모두 추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연동형으로 정리가 됐구나, 지난주에. 그렇죠. 저희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고 거기서 시비를 아무도 안 걸어서 결정난 걸로 다 알고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단 말이에요. 연동형 대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정청래, 공혁백, 이동형이 나서가지고 이 판을 뒤집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쿠데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당원 투표라는 게 만약에 지금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한테 권한을 상당히 위임할 수밖에 없어요. 총선회자는 워낙 큰 판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정리평을 바꾼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혼자 기자회견에도 바꿀 수는 있어요. 이건 진탕 먹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정리평이면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당원 투표를 꺼내야 하는 거예요, 정청래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안 따라오니까, 병리평에. 그건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이게 우리 당의 이득이다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당원 투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의총이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처럼 이게 지금 다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면 의총에서 토론이 됐어야죠. 그런데 토론 안 했잖아요. 토론 자체를 안 했잖아요, 지금. 토론 안 했어요. 최고위원들이 토론을 갖다가 안 한 거예요. 오늘 결정하기라고 해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뜬금없이 전당원 투표 얘기가 나온 거야. 아니, 정청래 의원님 뭔데 전당원 투표를 정청래 의원님 공개 질의합니다. 왜 대의원 1대1로 하는 거, 대의원과 당원들이 1대1로 투표권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에 붙이면 안 된다고 하고 이건 왜 전당원 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합니까? 어느 것이 더 전당원 투표에 어울리는 내용입니까? 자, 지금 모든 당원들이 연동형과 병리평에 대해서 제대로 구분하고 어떤 것이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전에 교육이라도 한 번 했어요? 자료 보냈어요? 그런데 대의원 제도 같은 경우는 1대1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논의됐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당에서 준비돼서 나갔습니까? 그런데 왜 전당원 투표 안 했어요? 전당원 투표가 쿠데타 하려고 당원들 속일 때만 쓰는 그런 무기입니까? 실제 전당원 투표 가지고 당원들이 사기 칠 때 한 번 써먹었더만, 이낙연 때. 그렇죠. 이낙연 때 이른바 그 출마. 자당의 귀책으로 재보선을 열리면 출마를 안 하는 거라 했는데 당원을 바꾸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70%로 통과시켜서 그리고 부산, 서울을 냈다가 박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몇몇 소수의 이권을 위해서 악용한 사례가 바로 이낙연 때 전당원 투표인데 맞아요. 이권도 마찬가지로 이권도. 이권 전당원 투표했을 때. 저는 이권은 굉장히 위험한 게 이게 민주당뿐이 아니라 최소 10개 정당의 총선 전략과 맞물려 있는데 이걸 민주당 전당원 투표해버리면 10개 정당하고 민주당 당원이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이 싸움의 후유증은 아마 연두형이 되든 격립형이 되든 총선 때 윤석열당이 아니라 군소년당은 민주당 중위로 달래들게 돼 있다고 당연하죠. 진짜 격립형 가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랑 이재명 대표로 얘기하라는 거야. 전당원 투표할 때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격립형이라면 전당원 투표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욕을 먹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지 당원 전체 끌고 들어왔다가는 내란, 내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자, 전당원의 77.7%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요. 그 지지하는 그런 정도는 이제 8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박들까지 나갔고. 자기 새끼를 다 데리고 나갔잖아. 80%가 넘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하자. 그럼 우리도 아닥할 거예요. 병립형 하자 그러면. 아니, 저는 아니에요. 여기는 뭐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저는. 아니, 뭐 결정나면 그건 뭐. 결정나면 우리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최고 의원들이 진언하고 간언하지 않고 전당원 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것을 특히나 의원들이 함께 토론하는 그런 자리까지 박차고 혼자서 방송에, 그 일대 유튜버에 나와서 그걸 갖다가 떠듭니까? 왜? 이게 합의된 거면요.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입장을 했어야죠. 그럼요. 이재명 대표까지 합의돼서. 아니, 최고위원회가 다수가 이재명계인데. 왜 최고위원회 공식 입장으로 이거는 민감한 문제니? 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가야지. 왜 정천낸 의원이 유튜브 나와서 들쓰시면서 SNS에다 이걸 씁니까? 자, 제이 레몬티님. 용혜인이 열다섯석 내놔라 그래서 연동자가 깨졌다는 그런 허위 사실을 주장하지 마세요. 열다섯석 내놔라 그러면 그건 너무하다. 열석으로 줄이자. 이러면서 합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협상하면 돼요. 용혜인이 얘기하면 그게 결정됩니까? 팔이 되는 소리여야지. 용혜인은 의석 하나에 있는 기본소득당 대표일 뿐이에요. 지금 160석의 의석을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자리에. 그런데 용혜인이 얘기하면 그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마타도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론을 갖다가 호도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용혜인이 그런 얘기하니까 화는 나셨겠죠. 그래도 우리가 왜 그거 갖고 별 얘기를 안 했냐면 용혜인이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한우 평론가가 오죽 답답했으면 용혜인 꾸짖기도 했더라고. 너무 정무감각 없는 거죠. 그런데 용혜인 입장에서는 열다섯석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본인 그거는 뒤에서 할 얘기지. 앞에 나와서 떠들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으로 좀 어리숙한 면이 있었다고 보고 그게 빌미가 된 건 맞아. 공격을 당하잖아. 어렵게 연동형으로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당 안에서 저렇게 쿠데타 일으키려는 세력들이 있는 거를 사실 여기 세 분 빼놓고 적극적으로 연동형을 주장한 스피커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빅스피커들, 김호준, 이동형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연동형은 지금 제도 문제고요. 협상하다가 용혜인이 너무 무리한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시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지금 제도를 움직이는 거는 원천적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실질적으로 국힘당과 이게 야불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 모든 이른바 특검법이나 윤석열을 견제하고 있는 법들이 다 중단되는 너무 큰 위험한 일을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행 제도가 연동형이니까 가다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 이 구조정당이 너무 무리한 요구하면 윤석열을 만들어라. 그럼 연동형 제외에서 서로 경쟁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솔직히 자선사업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말로 이거 국민의힘한테 자선사업 해주는 겁니다. 국민의힘한테. 자선사업 하는 거죠. 한동은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권혁형으로 하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요. 그게 지금 정청대 의원이 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선동. 지금 여기 댓글창을 봐도 어떤 주장들이 계속 올라오냐면 병립형으로 하면 선거를 이긴대요. 무슨 소리야?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있어요? 그냥 김호준, 이동형이 떠드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연동형, 중연동형으로 해가지고 지난 총선 때 민주진보진영이 190석이 넘었어요. 이랬던 선거가 일냐고 그전에는 다 병립형으로 했던 거야. 그렇죠. 최혜 대치가 162석인가 그래요 민주당이 가져간 게. 그런데 병립형으로 가면 민주당이 이긴다고? 그게 여러분 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전혀 객관이가 없어요. 그럼 한동훈이가 민주당이 이겨주려고 병립형 가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한동훈이 민주당 좋은 일 한다고요 지금? 윤석열이 민주당 좋은 일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 연동형은 소수 정당이 많이 있는 범진보진영에 너무 유리해서 보수 정당은 이걸 결사적으로 막은 거고 당연하죠. 이걸 막는 거를 사실은 그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날치기 통과할 뻔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빠루 들고 말렸잖아. 너무 절대적으로 너무 유리해요 진보진영이. 그러니까 빵이 늘었던 거 기억도 다 안 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다가 나경원 황교안 등이 30명이 지금 기소가 됐어요 국회법 위반으로. 맞아요. 날치기 막는 거를. 그럼 그때 연동형은 날치기는 왜 했습니까? 국회의원을 도와주는 날치기 했습니까? 결국 진보진영이 유리하게 날치기 했고 실제로 진보진영이 대석을 걸었잖아.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위성정당이라는 잘못 선택을 했었어도 그 정도인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재명의 멘토인 이대경 씨가 구상한 대로 프로필을 잘 만들어버리면요. 상상도 못한 앞선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병리평 전환시키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엉망이야. 30대 초원밖에 안 나와야지. 오늘 국힘당한테 3% 깨진 당이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간당간당한데.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에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그 정당이 후보를 안 내더라도 그냥 투표자가 안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민주당 꼴 보기 싫다. 정청 내 꼴 보기 싫다. 안 나가면. 한 5%가 안 나가면 떨어지는 거야. 수업권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범진보진영 사람들이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이 문의당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정청 내간 짓은 그 표를 날려버리는 거야. 그 표를. 은효님. 병리평을 왜 반대하시나요? 전당원 투표하면 됩니다? 요즘 적을 왜 이리 만드시는지 안타깝네요. 아니 하자고요. 제가 적을 만들고 있다고요? 지금 전당원 투표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자고. 정청 내 최고가 김어준하고 이동형 잡고 있으면 당원들 선동해가지고 가스라이팅해가지고 자기 병리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정치적 무덤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저희들은 목숨 걸고 전당원 투표에서 연동형을 호소하고 다닐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민주당은 박살날 겁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박살나버려요. 한번 해볼까요? 진짜? 21만 명밖에 안 되니까 우습습니까? 지금 적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오늘 정청 내 이동형 때문에요. 군소정당 10개와 연결된 시민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려버렸어요. 맞아요. 그건 그 사람들은 필요한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필요한 건 없습니까?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한국노총, 기타, 수많은 그런 노조들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단체들 수천 개입니다. 수천 개의 시민단체들. 최소한 참여연대 하나만 놓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병립한다면 참여연대가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아요? 야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일제히 전부다 다 비난이. 그러면 조중동은 신난다고 하겠지? 그런 상태에서 이득 보는 것은 누구냐? 병립형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선거 장사하는 놈들과 야 이재명이 이제 떨어지면 내가 가서 대권 후보에 나서야지 하는 놈들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보이십니까? 이재명 죽이기야 이게.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전당대회 때 연동형을 공약을 내세웠고 그때 이미 민주당 전당원 결의안이 제출됐어요. 이건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 지금 정청래하고 이동형이 쿠데타버리지만 국민과 당원의 약속한 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거 뒤바꾸면요. 이재명 대표가 무시하게 이걸 먹습니다. 전사회적으로. 그럼 이재명 대표는 추락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청래하고 이동형이 당 먹겠다는 거 아니야. 결국 이재명은. 청소나거라. 정청래. 제가 쿠데타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결국 자기가 장본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내가 장담하는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난타를 나가야 돼서. 이 진보증, 범진보증에서. 그렇죠. 이재명의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냐. 이재명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 안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선거 장사하는 브로커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전 선거서부터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연동형이 통과되면서 비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비례 장사를 몇 석밖에 못했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 약속한 사람들 근 40명이 된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은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놓치게 되면 다음번 총선까지 또 4년을 못 기다려요. 소선 벌어지게. 그거 그럴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신다는 분들이 병리평 주장하는 거는 이재명 죽이자라는 건 똑같고. 왜 그러냐. 지난 대선 때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 심상정이 목리를 부려서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심상정은 심수보로 만든 그 사안이 바로 이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심상정을 저는 두드러워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도 없어요. 그럴 마음은. 그러니까 그 일종의 보복 출마를 한 거예요. 일부러. 민주당 물매기려고 총선 때 그게 깨져버리면서 위성정당 만들면서 양정철이 벌이는 일 아닙니까. 김원순하고 양정철이. 그냥 정의당, 진보당. 정의당하고 완전히 등 돌리게 돼버렸고. 그들은 사실 국힘이 이중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건 대단히 잘못한 거지만 심상정이. 그 원인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번 위성정당 문제로 발생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병립형으로 아예 돌려버린다? 그러면 지금 몇 개입니까 당이?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주권당. 여기 당원 수만 해도 몇십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자고 다 덤벼듭니다. 이걸 이재명이 고립시키는 거죠. 고립 이재명을. 그럼 대선은 어떻게 할 건데? 대선은 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은 답이 없다. 정청 내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게 기본적인 산수가 안 되냐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전청 내 최고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사익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하냐고요. 왜? 민주진보진영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거잖아.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게 갈라치기예요.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래야 병립형으로 가면 난 비례의석 몇 개나 더 나오는데요. 맥시멈이 47석이에요. 맥시멈이 47석. 그래서 병립형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맥시멈은 퍼센테이지대로 보시면 돼요. 뭐 한 15석 정도는 없는 거죠. 많아야 20석이야. 많아야 20석. 그런데 그 20석 사실은 연동형으로 하면 그 20석만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야. 민주당이라는 이름표다는 사람은 10석이라도 민주당을 응원할 사람들을 15석, 20석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지역구에서 범, 민주, 윤석열, 퇴진 세력이 대부분 민주당 후보를 지원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하고 중부권에서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런데 병립형 전환하면 그 사람들이 빠진다. 빠지면 다행인데 안티가 됐다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역구 현역의원들이 연동형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정의당, 진보당 이런데 우우죽순 나오면 한 5% 정도는 가져가요. 아무 의미 없는 표라고 생각하시지만 민주당 떨어뜨리는 데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호남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안 나옵니다. 50%가 안 나와요. 거기서 이낙연도, 이준석도, 용혜인도, 국민주권당도, 소경길신당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으로 몰빵에 과연 통할 것 같으세요? 2016년도에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졌잖아요. 안철수 씨님당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착각들 하는 게 무슨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율이 계약서 씁니까? 죽을 때까지 줬다고? 수트리면 딴 데 찍는 거야,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제3지대가 어쨌건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분산이 되긴 했지만 용혜인 신당까지도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정당 투표의 경우에는 용혜인 신당이 한 10% 정도. 그다음에 이준석, 이낙연이 합치면 한 15% 정도 되니까 25%의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민주당을 굳이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버리고 갈 거냐고, 선거 때. 그리고 어떻게 선거를 이긴다는 겁니까? 25%를 버리고 어떻게든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연합전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1대1 구도를 만들자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동형으로 가서 군서정당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고 지역구에서는 그 대신 1대1 구도를 만들자. 정말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울 모처에 출마한 어떤 후보가 있습니다. 이 후보? 이재명 대표 만화그런 거 외에는 친명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후원회장 하겠다면서요? 왜요? 나중에 당선되면 실제로 친명판은 했지만 내가 후원해서 했으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진짜 찜명 후보는 정말 온갖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두 군데인 줄 아세요? 특수부 검찰 출신은 왜 꼽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이재명 도와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인재라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꼽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인증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부터가 원래부터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친량 아닌가요? 친량이죠. 친명이 아니라 제가 친량으로 알고 있었고 그 본색이 지금 다 드러난 겁니다. 이른바 친량 세력들이 지금 병리평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도용 작가는 참 안타까운데 왜 저런 식으로 줄을 섰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병리평, 병리평 난리를 치시는데 한번 두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 상황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나중에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명백한 쿠데타다. 당대표,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제를 수석 최고위원이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뒤엎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친명, 이재명이. 여기 왜 우리 시청자분들도 헷갈리냐면요. 정청래 의원을 마치 이재명의 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친명입니까, 정청래가. 결국 이재명 이름 팔아서 당원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을 사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동형 작가가 유튜브에서 저랑 병립형 연동에 논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위에서 병립형으로 결정했으니까 따라와 이 게려지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이동형한테 누가 얘기했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보니까 그게 이재명일 가능성은 없었고 결국 정청래 아니었냐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정청래였던 거야, 이동형은. 한마디로 이동형은 이재명 팔아서 실제로 정청래한테 말 가르쳐서 지 이권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되는 거는 연동연제라는 거는 이재명의 멘토인 이래경 씨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사태에 주범이 누군지가 확인된 거라고 봐요. 왜 뜬금없이 저는 김호준 씨나 이동형 사실은 김호준 씨 원래 그렇다 쳐고 뭐 친문 스피커니까 근데 이동형 적합까지 왜 병리평에 저렇게 목숨을 걸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정청래가 있었던 게 확인된 거 아니야? 정청래에 발렸다는 거지, 병리평 선동은. 제가 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정청래의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인다. 정청래 의원이 자기 정치한 거 아닙니까? 김호준, 이동형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자, 지금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시사탑회에 출연했죠. 우리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정청래를 세워두면 다 이해가 되네요. 그림 딱 완성되는 거죠. 조국을 그리로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너무 희한했던 것이 지난주에 연동형으로 완전히 기울고 이 대표가 명분과 신리, 이 발언을 하면서 판 정리됐구나. 그리고 소영길 대표가 금요일에 창당하겠다. 창당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뭘 할 수가 없죠. 월요일이 되니까 월요일 뉴스공장에 조국 전 장관이 출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더니 아니, 병리평을 그렇게 주장하던 김호준 씨가 조국 신당원을 해야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 주년동형을 하면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신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민주당에 출마를 하는 거고 병리평일 경우는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야 된다.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과연 어떤 게 가능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몰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병리평일 조국 장관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조국이 수박이야? 조국 전 장관은 연동형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당연히. 조국이 수박이에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지금. 조국이 연동형을 갖다 주장하는 건 뭔데? 그리고 그러면 연동형으로 간다 그러면 무소속 출마는 안 되고 신당, 당을 만드셔야 되겠네. 딱 그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김원진이 그쪽으로 얘기했어요. 조국 신당 만들어야 되겠네. 아니, 그러더니 용혜인 의원이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10시에. 그러니까 한 8시쯤 이 방송을 했어요. 10시에 용혜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1월 말까지 답을 달라.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제안이라는 게 송영길 신당은 아예 안중이 없는 거야. 그렇죠. 금요일 날 창당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1월 말까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게. 송영길 제끼자?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더니 다음 날 시사탑화를 출연했어, 조국 전 장관이. 그렇죠. 지금 시사탑화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곡본은요, 모든 법원에서 모든 법적 조치로 지금 이전에 애초에 계곡본을 만들었지만 이종원한테 쫓겨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계곡본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법원이. 그런데 지금 이종원이 막 무리해가면서 온갖, 막 사무실에 문 안 열어주고 온갖 난동을 부리면서 그걸 지키고 있어. 왜? 이거 한방이었던 거야. 이 위성정당이든, 병리평을 할 때 누구를 밀어주는 거든 이거 할 행동, 대원들이 필요했던 거야. 계곡본이란 데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대불호 시민당을 계곡본을 기초로 해서 공사를 친 거 아니에요. 김어준이 하청 줘서 이종원이 띄워주고 그 계곡본을 통해서 더불어 시민당으로 갈아타고 진짜 가짜 위성정당 만들어서 양정철이 다 납점하고 공천 헤쳐먹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조정은이 들어온 거예요. 조정은 누가 공천했냐고. 양정철, 김어준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 뒤에 김종인 있었고. 다 뻔히 알잖아. 제가 당시에 청와대에 있다가 총선 출마하신 모 후보, 김어준 씨가 비례대표 10번 준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얘기 아세요? 오늘 다 까. 다 까. 그래서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례대표 10번을 줄 테니 양정철한테 연락이 올 것이다. 아니, 김어준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양정철에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가서 만났더니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 얘기돼서 내가 출마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재인이 뭘 알아? 이랬다는 거야. 맞아요. 양정철이. 그게 유행화가 된다. 이게 호가호이잖아. 이게 대통령의 복심. 지금 당대표의 복심이 누굽니까? 이동용 정청래야? 양정철, 김어준. 딱 이 세트네? 이걸 또 당하려고 그래. 한 번 당했으면 됐지. 그럼 문재인이 뭘 알아?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이 돼가지고 유튜버들이 그걸 썼던 거예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비아냥거리는 말로 썼던 거예요. 김 선수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서로 웃었던 거야. 우리끼리는 알지만. 그걸 차마 말을 못하니까. 지금 이재명이 뭘 알아? 이 말이 나오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가 한 2년을 싸웠습니다. 총선 직후에. 김어준, 양정철 잡으려고. 양정철은 거기다 잡았어요. 김어준은 여전히 여행력이 크면서 혼란을 자꾸 조성하는데 이게 또 생긴 거야. 이재명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갈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저는. 진짜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문자라도 보내봐. 그럽시다 이제. 일단 이제 1월 말까지는 정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도 이런 방해 공정이 많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고 설 연휴 전까지 정리한다고 하면 2월 중순입니다. 그때 정리한다면 2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현행이 연동적이니까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한 정청래 똘만이들이 직접 국힘당과 손잡고 본회의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지만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상당수 민주당에는 상당수가 투표장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역풍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서 국힘당으로 희덕거리면서 모든 시민사회가 지금 다 하지 말라는 격립형 야문을 했을 때 그 사진 몇 장 찍히면 그 사람 떨어져요. 지역구에서. 아니 총선 앞두고 지금 이 난리가 나 있는데 지금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선거제 통과시키는 이런 그림 자체가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깨나 죽겠다. 윤석열이 깨나 죽겠어요. 한동훈은 아주 그냥 순풍에 도출다는 거야. 여기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하도 선동을 해나가고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러는지 연동형으로 가려면 선거제 합의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국민의힘하고.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시간만 흘러가면 돼. 끝나. 이동형이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죠. 무슨 합의를 해. 무슨 합의를 해. 아니 우상호 의원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계속 거짓말을 하죠. 국민의힘하고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아니 그 말이 완벽히 다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연동형으로 하려면 준연동형이 아니라 완전 연동형으로 하려면 합의를 해야지. 왜냐하면 석수가 막 늘어나니까. 그렇잖아요. 47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47석은. 그냥 47석만 놓고 가는 게 준연동형이에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뭘 합의를 합니까. 국민의힘하고. 병립형으로 가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쟤네가 원하는 거잖아. 지금 병립형으로 가자는 게. 아니 민주당이 유리한 거 한동훈이 왜 가자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 같은 상식밖에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열이 안 날 수가 없는 게. 진짜 참 답답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연동형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정해주면 정말 좋게 잘 가는 거를 아무것도 소득도 없는 병립형 가지고 치고 받고 백병정거리다가 가면요. 나중에 연대도 안 돼. 감정이 상하잖아요. 연대도 안 돼. 이렇게 되면은요. 아니 김종대 전 의원이 대단히 혼도 났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감정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절반은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모든 책임과 피해는 어디로 가냐. 정청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내는 거예요. 우리 변 대표가 하도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까니까 지금 하는 말이 진적성이 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누구를 까도 관계없이. 아니 근데 변을 다 까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 피해가 어디로 가는지. 피해가. 이거는 근데 정치를 진짜 기본만 알아도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했지 정청래가 준 연도경을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약속할 만한 위치도 아니었고 그 약속을 어기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람은 대선 때 당대표 소영길. 그렇죠. 그리고 그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이재명.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됐던 때 또 한 번 더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두 번 약속한 겁니다. 이걸 어프라고. 이거를. 누가 책임지는데. 이재명 대표 욕 먹는 거죠. 정청래가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김어준이 책임질 거야? 이동형이 책임질 거야? 당연히 이제 이 정당들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 말 바꿨냐 해가지고. 정청래 김어준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정당들이. 지금 우리가 이 쿠데타를 진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박살이 나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목숨 걸고 사수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상처를 입을 겁니다. 공천 등등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호언장담했던 151석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진다? 이재명이 다 지게 돼요. 그러면 당장 총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 내려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려오자마자 중간에 권한대행을 누가 한다? 홍의표 원내대표가 하게 돼요. 그런데 홍의표 원내대표도 책임지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동형을 약속하고 다녔다고 사방에서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없고 대표가 없을 때 누가 그거를 바로 받게 된다?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정청례가 받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현실을 냉청하게 제가 봐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151석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151석이 나왔다 선거에 그럼 진거예요. 진겁니까? 이긴겁니까? 진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대단히 어려운 총선을 치러야 돼요. 이거 180석 깔고 시작했던 선거라고 저는 180석 이상 안 나오면 조중동에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고 맹폭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의 패배다. 네. 그런데 병리평으로 가면 160석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그럼 160석 나왔다 칩시다. 네. 이재명이 이긴 겁니까? 이게 민주당이? 조중동은 막 맹공 펴붙겠죠. 이재명이 졌다 이거는. 180석이 160석 되잖아요. 내려가라 그럴 겁니다. 진짜. 내려가라 그럴 거예요. 그걸 여기서 우린 151석 과반만 넣으면 이긴 거야. 라고 떠든다고 프레임이 그렇게 형성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 생명 걸고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예언할게요. 제일 먼저 고민정 등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연동형 약속을 했다가 그걸 저버린 당대표가 지금 책임지고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홍의표 원내대표가 섣부르게 당론이 결정되기도 전에 상대 당들에 대해 가서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고민정, 이소영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럴 겁니다. 서원숙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 홍의표 원내대표가 동시에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금 워마이뉴스의 책임위사인데 선거제마저 또 당원 투표냐. 민주당 지도부 면피용인데. 선거구 선거제마저도 또 당원 투표냐. 민주당 지도부 면피용. 이 자체가 욕을 먹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욕을 먹죠. 이 자체가 지금. 전당원 투표 간담 말 자체가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걸 한 얘기가 아닌데. 왜 이 대표가 욕을 먹어야 되고 민주당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전당원 투표 가면 가다가 완전히 정말 진흙탕 개싸움 돼가지고 아마 선거 치우지 못할 겁니다. 장담하는데. 그런데 꼭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어. 전당원 투표 하겠다면 저쪽 군수정당들도 하자고 그러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거의 아마 치유가 안 되는 수준에 상처를 받게 됐고요. 윤준수님이 한마디로 잘 정리해 주셨어요. 아이고 답답하네. 연동형으로 가서 조정훈이 된 게 아니라 조정훈이 어디서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더불어시민당이잖아. 당시 더불어시민당 민계 김호준이고 열린민주당 하는 손혜원 의원은 간접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그걸 또 깐 게 정청내고 당시 분산 투자를 외치면서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게 이동형인데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다 정리해 주셨어요. 자 지금 당원 투표는 정청내가 질렀잖아요. 그렇죠. 사진에 정청내 없죠. 정청내 없고 이재명만 나오잖아. 이재명이 이렇게 된다니까. 정청내는 뒷모습만 나와요. 홍익표 얼굴 발라나하고 정면은 이재명이야. 이게 도리 없이 모든 정당도 이재명을 때려 있지 정청내고 안 싸운다고 보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줍었습니다. 이창식 님께서 색다른 음모를 얘기하시네요. 한 뚜껑이 마포로 간 이유는 청내 협박을 위해서. 이렇다면 진짜. 정청내가 지금 한동훈의 리모컨트롤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 같은데. 사실 뇌피셜이 있긴 하지만 어느 번 밝혀진 게 있는 게. 양정철의 운전기사가 윤석열. 황하영의 아들이잖아요. 김어준하고 누굽니까? 주진우가. 윤석열을 그렇게 빨아줬고. 세상에 김건희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네요. 훌륭한 인격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진우 씨가. 그래갖고 완전히 이쪽에서 찍혀버렸는데. 아니 근데 김어준 씨하고 정청내하고 친하네. 김어준 정청내가. 뭐야 이게 지금. 거의 수석 최고위원이 전화만 하면 출연을 해요. 잘 보셔야 된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또 눈뜨고 코베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 기회주의자들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간호사로 출연 안 합니다. 보수 정당한 사람들. 간호사로 하고. 간호사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간호사로 하고. 거기는 연애점 매천데. 그리고 강용석이는 돈만 챙기지. 권력판에 껴들지는 않아요. 돈만 챙기지. 유튜버들은 돈이나 챙길 것이지. 자기들이 정치판을 짜. 자격증도 없이. 이 타임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송영길 대표가 됐는데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구속된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했다. 정치검찰 해체당 만들자. 이러고 있는데 그냥 정청내가 송영길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정치 목숨을 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송 대표는 연동형이라는 당론을 확정된 걸로 보고 창당 선언했는데 적립형으로 혼란을 일으키니까 일단 유보는 했어요. 유보는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유보를 했다는 것은 29일 날 발기인 대회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스케줄 조정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게 그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송 대표뿐이 아니라 준비해서 외워있는데 이거 게임의 규칙이잖아요. 게임의 규칙을 저렇게 질질 끌어서 느끼게 한다는 건 이 자체로 민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월 1일 날 중앙당 창당 대회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아니요. 그건 발견되는 언제 하더라도 요즘에 정당이라는 게 온라인 창당이 너무 쉬워져서 3월 1일 날 창당하려고 마음먹으면 일주일이면 창당합니다. 15당 5개 하고 그런 큰 데미지는 없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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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